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게임 엔진 업체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주분들께서는 유니티를 유니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유니씨요? 네, 유니씨. 어떤 회사인가요? 귀엽네요. 유니씨가 요즘 주가가 괜찮아서 더 이렇게 애칭까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004년에 설립된 게임 엔진 업체입니다. 그해 8월에 게임 엔진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그게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게임 엔진이라고 한다면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뚝딱뚝딱 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 세계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이죠. 로블록스. 네, 그 메타버스의 현장에 있는 그 게임. 그렇죠. 그 로블록스의 엔진을 공급한 기업으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를 되게 어떻게 보면 열었다라는 표현도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런 게임을 만들려면 유니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가게 되면 메타버스의 진짜 아버지는 유니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로 꼽히고 있는 분야 메타버스 관련주 혹은 누군가에게는 대장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AR, VR을 활용한 상호작용 그리고 실시간 3D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로블록스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년에 유니티 플랫폼으로 개발된 게임이 월 50억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7억 명에 달합니다. 27억 명이면 아마 전 세계 아이들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게임이 많아요. 그렇죠. 상위 1,000개 모바일 게임의 70%가 유니티 플랫폼으로 개발된 게임이고요. 상위 100대 게임 개발업체 중에 94개가 유니티의 고객사였습니다.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거의 그렇죠. 특히나 VR 게임들은 60%가 유니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다 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좀 VR로 만들어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보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지난해 9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 화제가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큰 기대를 받으면서 상장하고 주가가 저점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공모가가 52달러였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최고 174달러를 넘을 정도로 세 달 만에 놀라운 상승세를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잊을 만하면 올라와서 관련 주도를 또 끌어올리고 잊을 만하면 또 끌어올리고 그랬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꽤 오랜 기간 좀 시들했었거든요. 올해 내내 뭐 그다지 그렇게 이슈가 됐지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5월쯤에는 이제 1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장도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의 이제 이름 바꾸기 정점을 찍었죠. 네, 맞아요. 메타 플랫폼. 네,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쪽이 미국에서도 이게 진짜 되는 사업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메타버스가 딱 방점을 찍어줬고 페이스북이 방점을 찍어줬고 그래서 현재 주가는 다시 15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지난 8월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2.74억 달러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객 수가 전분기 대비 51개 증가한 888개를 기록했는데요. 증가폭이 전분기에 44개가 늘었는데 이번에는 51개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죠. 그리고 또 애플에서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몇 번 말을 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정찰. 네, 그렇죠. 광고를 이제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유니티 입장에서 이제 실적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그 우려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정받았던 주가에는 오히려 좀 미리 겁먹고 빠져 있으면 오, 괜찮네? 하면 이제 다시 올라오니까 호재가 됐습니다. 근데 유니티가 게임 엔진 업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어, 일단 3개 사업부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솔루션,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솔루션, 전략적 협업 사업부 이렇게 3개 사업부가 있는데 전략적 협업 사업부야? 뭐 앞으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M&A나 R&D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업부인 것 같고요. 앞에 크리에이트 솔루션 사업부가 이제 구독 기반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고정 매출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업부입니다. 이게 총 매출의 30% 정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솔루션에서 게임을 개발하게 주잖아요, 고객사들한테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사용자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광고 태워주고 앱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해주고 이런 걸 인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부라고 합니다. 특히나 유니티가 처음에 계약을 해서 매출이 결정이 되면 그거 이상 벌게 될 경우에는 개발자들한테 매출의 5% 정도를 수익금으로 또 받는데요. 수수료를, 피를 받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고 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니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이쪽의 추가 수수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이 총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유니티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유니티는 앞으로도 메타버스랑 게임 산업에 주력하겠죠? 그렇죠. 특히나 모바일 게임 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은 연간 총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총 매출은 1,635달러, 5억 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용자당 매출도 60달러 선에서 70달러 선을 넘게 이들이 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내에서 비디오 게임 산업의 점유율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 간단한 것만 했었는데 요즘엔 사양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런 비중도 2012년에 18%에서 현재 59%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엔진의 중요성, 좋은 게임을 더 사양 높은 게임을 만들게 도와줄 수 있는 유니티 같은 엔진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국한되지 않고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거는 사실 게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2분기 세 곳의 자동차 제조사를 고객으로 유치했고요. 또 자동차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안경 제조사, 가전제품 제조사랑도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3D 데이터를 플랫폼에 전송시키고 최적화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한편 7월에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능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뭔가를 다 할 수 있고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되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내 아래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 이 엔진만 있어도 되게 쉽게 내 세상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럼 유니티만의 차별화된 장점도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선전효과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티가 고객들한테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750시간이래요. 750분도 아니고 시간이요? 언제 다 보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게 다 봐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니티라는 플랫폼을 잘 쓰려면 750시간 봐서도 안 되겠죠. 한 천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유니티에 열심히 천 시간 투자해서 적응을 했어요. 과연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잘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곧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연간 서비스 요금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객수가 2019년 4분기 600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 793명까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북스 시장도 확장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적자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펀더멘탈 튼튼한 거 맞아요? 펀더멘탈이 약간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 거예요. 지금 현재 적자라는 거.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사실 개화를 했다고 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저는 이제 진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점이 있는데 이걸 살려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면 지금은 약간 너도나도 치킨게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초기 시장의 확장 국면이고요.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자면 마진이 2019년 이후에 계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분기에는 79.1%까지 마진이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영업이익률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R&D 비용이랑 일반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R&D는 기술 개발하는 비용이라서 이거는 언젠가는 다른 업체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대차 대조 표상으로 총 현금 보유액이 15억 9천만 달러라 정도는 모아두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분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R&D 또는 M&A 이쪽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현재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EPS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주가만큼은 낮지는 않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니까요. 공모가 대비해서 3배가량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페이스북이 찍어준 그 엄청난 저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이 그것도 팡이라고 불렀던 미국의 IT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에 있는 기업이 나는 메타버스만 할 거야. 거의 이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같은 산업군에 있는 업체들에게 되게 큰 울림이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앞에서 이정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성장성을 시장에다가 입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시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을 제외하면 명실상부 대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R&D, M&A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언제나 그렇듯이 적자 나는 성장주, 꿈을 먹고 올라간 주식은 그만큼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면 조정 시 매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메타버스 시장의 명실상부한 리더로 부상한 유니티 알아봤습니다. 확장하는 메타버스 시장만큼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M&A 의지로 메타버스 확대 수의 기대감이 유효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였습니다.